여러분 드디어 제 차례가 왔군요. 저의 브이로그를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 4일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믿기지 않아서 나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있는 호텔은 바다 비예요. 엄청나죠? 헤르와가 왔는데 뭐죠? 행운의 개구리같이 생긴 이 녀석은 뭘까요? 너는 어디서 날아와 붙어온 거니? 안녕. 저는 10시고요. 진짜 너무 방금 일어났어.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죠? 메모장에서 제 공책에다가 적어내고 있습니다. 제 공책은 이런 느낌입니다. 귀엽죠? 파스타가 왔어요. 맛있어 보이죠? 맛있겠죠? 이 년도 잘 나옵니다. 맛있어 보이죠? 이러니까 좀 밝게나요.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시죠? 맛있어 보이시죠? 맥주. 갑자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옷 입고 올게요. 여기 지금 LA고. 오랜만에 다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또 설레네. 이제 이니얼을 새로 맞추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요. 어떠신가요? 블루로즈 현픽. 시들어버린 장미입니다. 좀 성을 거칠게 해서 좀 더 강해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도 알람 안 맞추고 잤는데. 한 8시 반이면 깨던데요. 너무 완벽한 아침형 인간이야.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요거트 먹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글을 쓴다? 한국에 가서도 이렇게 생활하고 싶어졌어. 근데 못하겠지? 어제 써놓은 글을 노트에 적어봅니다. 한국에서 제 일기장을 안 가져와가지고 미국에서 하나 샀어요. 진짜 이따 뵙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치고 많아요. 난 카라멜 먹어요. 야, Refreshed라고 해야 돼요. Refreshed이라고 해야 돼. Refreshed. Refreshed. 이득이라고 살짝 붙이면 돼. MBTI 검사신문이 어제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직접 해봤는데 다시 바뀌었습니다. ISFJ 나왔으니까 빨리 해봐. 무려 아이 비율이 69%라고.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합니다. 공이! 이거 조금만 더 빨라야 돼. 좀 더 빠르게? 조금만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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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TI 하고 있어? 어. MBTI 하고 있어. 진짜 뭐 나왔어? 나 INFJ. 어휴, INFJ 나왔어요? 그랬어요, 이 애니? 처음 했을 때. 왜 INFJ? 하고 한 번 배우는 거야. INFJ.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잖아. 진짜 제이키 형은 맞을 때. 나 한 번 봐요. 진짜 힐링이야. 드라마 중에 내 최애야. ESTP였다가 ESFP로 맞췄는데 다시 ESFP가 떠들네요. 성격 유형은 연예인이래요. It's the Mr. Hall. Don't you a good? 아니, I don't you a goo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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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애들끼리 팝콘이랑 콜라 사서 먹었었죠. 1, 2, 3, 4, 그러면 되죠. 어? 아니에요. 4가 이거야. 위험감은 사라져 원. 위험감은 사라져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렇게 하면 맞아. 네 저는 지금 공연장이고요. 시리얼을 먹으려고 시리얼을 갖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대 혼자 올라가 봐서 리프트 어떻게 돼 있나, 동선 어떻게 돼 있나 확인해 보고 밥을 먹었었는데 오늘은 배고파서 밥 먼저 먹었습니다. 뭔가 미리 알고 있어야 공연하기 전에 좀 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시리얼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다 먹고 났을 때의 우유. 달달한 우유를 빨리 먹고 싶어요. 저 이 맛이죠. 자 이거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저의 손입니다. 유화를 못한 지 꽤 오래되어서 유화 텍스처를 조금 살려내서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손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제부터 계속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 승률의 커버 사진이 된다면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겸손이 모으셔서 바다같이 찍힌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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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일한. Dont take good run 어! 너무 재밌어. онь킬리. 스태어로 thereafter 들어봐. 아ани ac as a queen? verde? 아 맞아. 저 uncles videos 그러면플에 дости. 이것 좀 더 써봐야겠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승인. 승인이 한. Π. 파트 를. 몸이 많아서 오늘의 시간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출! 호구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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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o고고 고생하셨으면 좋습니다 손으로 저장 한 번 났어. 아! 수능 났어. 왔다 드디어 우리 친구가 됐어. 혹시 이런 목숨을 안 좋아하니? 자차야? 이겨야 돼. 자차야. 한 번 더 씻어야 돼? 여기까지 넣어야 돼? 자기야 너 몸을 한 번 씻다 넣어주게 나도 한 번 씻다 넣어보자 야 나도 한 번 씻다 넣어보자 야 부드럽구나 야 정말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야 못했으네 카메라가 일리였나 보나 아침에 일어나서 복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 밥을 먹고 또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또 운동을 합니다 남는 시간에는 계속 애니를 봅니다 참된 아이돌이죠 이 정도예요? 엘린! 엘린 어디 살! 널로 어디에 도 속하지 않아 보이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 콘서트쯤에 마지막 콘서트쯤에는 할 수 있겠다 노래가 흐름이 없던 노래가 흐름이 없어서 빨리 먹으면 좋겠어 됐어! 노래가 흐름이 없던 막걸리가 흐름이 없던 그 뭔가 첫날 호텔에 돌아온 찬이입니다 LA 콘서트 첫날 마치고 왔는데요 목을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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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목이 이렇게 가버리네 바닷바람 좀 쐬고 저거 보여요 저 바다? 이거 봐봐 이거 달이 비친 바다 너무 예쁘잖아 너무 행복합니다 보고 싶었다 바다야 보고 싶었다 저는 이제 잘 때 아예 창을 열고 자거든요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잘 수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있는 동안 영감 같은 것도 많이 떠올라서 이렇게 미리 작업할 것들 세팅해놨고 저는 이제 헬스장으로 가겠습니다 짜자잔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아아아 그래서 이제 저랑 창빈이랑 신나게 운동하려고요 콘서트 끝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일단 열정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헤헤헤 확실히 곱슬머리여가지고 어떻게 곱슬리지 안 됐노 오케이 저는 좀 전만 해도 우리 창빈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복스윙 드릴을 몇 개만 더 하고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안에 저도 끝입니다 찬빈이도 끝입니다 인생을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운동 필수 중에 가볼게요 바이바이 아니 원래 카메라 앞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생각없이 다 먹어버렸네요 서베이를 시켰는데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운동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하니까 고기가 들어가 있는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시켰대? 그래서 거기 스테이크 샌드위치 안에 또 엄청 종류가 많은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 먹은 후에 이제 아차 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먹는 모습을 스테이크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했네 아 또 하나 또 하나의 TMI가 있다면 친동생 헤나가 또 이제 LA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공연을 또 초대해가지고 헤나도 이제 본인이 해야 할 그런 일을 또 찾았기 때문에 미국에 와 있거든요 오빠 마음으로서 좀 걱정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다행히 이렇게 가까이라도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거나 잘하니까 괜찮겠지? 괜찮을 거예요 잘할 거예요 장현이 이만 아웃 이따 볼 수 있으면 봐요 빠요 미니아웃 거기에 교통 흔적이 왔대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메뉴를 추천해봤는데 한 글자씩 푸딩은 이색깔 푸딩은 이색깔 요즘 편의점에 푸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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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왜.. 푸가음 여기다 푸가음 푸가음 쇼가음 푸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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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가 또 엔딩으로 저런 게 이렇게 내면을 푸가음 그냥 끝내는 거 헉 브이로그 브이로그 보고싶... 이거를 버블에 올려봅니다 버블아 제발 이게 되게... 튕겨 안돼 올려볼게요 옛날에 약간 플래시모 애니메이션 그 느낌 그 갬성이야 그 갬성 나 저거 보고 약간 향수 저졌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더라고 보고싶다 피아노를 어떻게 피아노 피아노를 어떻게 피아노 옆으로 묻히고 최대한 넓게 펼치고 한 번 더 복부에 힘주시고 한지수아 반대쪽으로 한 번 더 반대쪽으로도 해볼게요 반대쪽으로도 해볼게요 측면으로 넘기고 턱 턱 턱이 좀 길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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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죽고 잃어버렸어 짚어버렸네 짜자잔! 산이방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세팅을 완료한 느낌? 짜자잔! 카메라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맛있는 피자도 챙겨왔어요. 짜자잔! 악기! 노트북! 마이크로폰도! 헤드폰! 키! BPM! 리듬! 코드진행! 이런 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코드진행 있잖아요? C G A마 F 이제는 되게 많아요. 혹시나 스테이가 모를까봐 알려주는 거입니다. 어쨌든 저는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구경하고 싶다면 편하게 구경하세요.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맞아. 작업하고 있을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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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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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